1. 2. 1. 2. 1. 3. 3. 4. 와톱불 위치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도망쳐! 오! 얘네 이기는 게 아닌가 보다 데미지 당하고 꼬라지 볼일 것 같네.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냥 죽자 한 줄 깎는 데 걸리는 시간 한 3분이잖아 죽는 거네 이거 아 저기 문이 있네 아 뭐야 이거 보수장 끝났어 클리어 아 깜짝이야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 아니 이거 떨어지면 싸우라는 소리지 아니면 대가리 찍으면 이게 뭐죠? 무슨 일 아 이게 무슨 일 아니 이런 이지한 보스타위가 다음이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요 아 너무 이지하다 역시 튜토리얼 보스 열쇠를 얻었다 레벨업으로 할 수 있네 지구력 2개 체력 하나 이 정도로 지구력 2개 지구력 2개 지구력 2개 별 달라진 게 없어서 어이없네 많이 보기 흉한 거에서 보기 흉해졌어 얘는 뭐 잡아야 되는가 말 걸어야 되는가 말 걸어야 되는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뒤질래? 좀 쎄 보인다? 어? 야 야 2개 때렸는데 신의 분노를 느끼라니 아이씨 이게 이길 거 아니야? 피지컬 좋아 너 걔 허접이잖아 내 양농 본봉밭 좀 볼래? 강공격 강공격 뭐 어떻게 이길 거야 깝시마 돼지 새끼야 야 야 야 야 거대 안에 있는데 거대 안에 이거 해 또 되는 건가 이거 쇠 twitter. 위험하구먼 ishops 빨리 들어가가지고 먹고 찌마 엔더 요런 아이템이 谁 망원견 어 괜찮아 여기서 죽어도 돼 찌마 엔더 얻었어 아 아아... 이걸 쓰라고요? 이건 아니야, 지금. 돈 못 쓰지. 어, 뭐야? 씨름 소리 왜 이래? 마두이스트 캐릭인데, 이거? 구라살 쏘던 애들 다 뒤졌어, 일로와. 딱 떼. 가자! 무슨 보스냐? 오, 소. 진짜 소네? 아니, 위에 저건 뭐야, 씨발. 저거 아니지 않냐? 정확하게 피해야 하는 느낌이네. 도졌네요. 도망갈 구간이 없는데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게 활로 잡고 싶은데 활이 없어. 여기 사다리 있구나.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어? 새끼야! 컴온, 소머리 대군! 강공! 강공! 이거 뭐야, 야. 스마이 형답게 의상인데? 강공! 보수 맞나요? 강공! 바로 강공! 한대 싸움이야, 한대 싸움이야. 한방 싸움! 이즈. 이즈. 아, 뭐야, 이거. 대화한다. 아? 저것만 보고 우기냐, 마트. 이즈. 죽여도 됩니까? 형님들? 안 돼? 죽이면 안 돼? 상단 강공! 아, 뭐야, 갑자기. 갑자기 드래곤 뭐냐고. 가면 또 쏠 거지. 잘 이겼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야, 잠깐만, 마트. 아, 뭐야? 상단 강공! 오, 그래. 아, 고꾸라, 왓. 좋아, 좋아. 예측샷! 아, 씨! 오, 보순가? 아, 이 중에 하나가 움직이겠구나? 기다리고 있었더니 갠! 자기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데요? 얘는 못 날겠는데? 아, 나네? 날 수가 있구나! 내려와봐! 강백이! 오, 체력 다는 거 보였어! 남자때만 죽는 거 아니야? 뭐야, 한 마리 더 있는데? 뭐죠?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오, 쉣! 에바지? 이건 뭐, 호시기도 아니고 이거 뭐 한 마리 빨리 잡아놔야 되는데? 아! 아하! 아하! 어? 한 마리씩 올대! 아, 에바! 아, 야비해! 야, 뭐야, 너무 야비해! 잘 이겼습니다! 아, 이거 어디야? 대처마을이야! 한 대! 두 대! 최대한 많이 때려놔! 붙어가지고 그냥! 두 방! 아, 오케이! 아, 세 방! 아, 오케이! 죽어간다, 죽어간다! 얘, 얘 죽어간다! 어, 불 오바, 불 오바, 불 오바, 불 오바, 불 오바! 아, 불! 아, 불 진짜 양심 뒤졌냐! 야, 불 대 무슨 맞으면 가드가 안 돼! 도망도 안 가죠! 불 맞으면 죽어야 돼! 아, 부순보하지!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요? 강북! 촤악! 두 대! 촤악! 세 대! 촤악! 네대! 촤악! 다섯 대! 촤악! 촤악! 여섯 대! 아, 불 불 불 불 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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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때려! 개새끼들아! 아, 진짜 좋네, 아비! 아, 진짜! 이리 와! 해가리,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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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시바! 한 마리만 남으면 뭐 없지! 대가리! 대가리! 한 대도, 한 대도, 한 대도! 불 불 불!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후아! 대가리! 한 번 더, 한 번 더! 불 불 불! 이렇게 피하고! 불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달려가지고 찌르기! 불 불 불! 커펜! 깔맴 했어! 이제 하네요 해냈다! 얍!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다크솔 1 찍먹 해봤는데요 찍먹이 아니라 완전히 다 부어가지고 끝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